다시 해도 되겠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이어서 경제성장률도 OECD 1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숫자는 맞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민심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1위 홍보를 지금 할 때인가요? 애당초 악화일로를 겪던 우리 경제와 호황을 구가고 있던 선진국들과의 차이는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발표에서 OECD는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OECD의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34위라고 발표했습니다. 청와대는 이건 또 쏙 뺐습니다. 부동산도 집값 상승률이 가파를 때는 제외하고 발표하더니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는 빼놓는 나쁜 습관이 도졌습니다. 지금이 자화자찬할 때입니까? 수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은 위로가 아닌 절망으로 다가옵니다.